이번 시간에는 EC2 인스턴스에 설치한 윈도우 2012에서 여러분이 웹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윈도우 2012 이 서버 버전은 사실 웹서버와 같은 서비스를 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운영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웹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수업을 빠뜨릴 수는 없겠죠. 그러면 여기 제가 인스턴스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즉 웹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 보시면 서버 관리자가 있죠. 이걸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서버 관리자가 뜨게 되면 여기서 Add roles and features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윈도우 2012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전부 다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서버를 웹서버로 사용하겠다라고 이 역할을 지정하게 되면 여기에 웹서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때서야 비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여기서 Next를 누르세요. 한 번 더 누르고요. 그리고 서버 roles라고 하는 항목이 나타나면, 이 중에서 웹서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IIS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체크합니다. 이런 화면이 나타나면 Add features를 클릭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Next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Next를 클릭하고요. 웹서버 롤이라는 화면에서 Next를 누르고, 다시 Next를 누릅니다. 그리고 Install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설치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기다리시면 인스톨이 끝나고, 이제 웹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아주 느린 사양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도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런 화면이 나타나면 인스톨이 끝난 겁니다. 그럼 여기서 Close를 하시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띄우고, 여기에다가 로컬호스트라고 입력합니다. 로컬호스트는 뭐냐면, 일종의 도메인인데, 자기 자신의 컴퓨터로 접속한다는 뜻입니다. 로컬호스트는. 렌털을 땅 치면, IIS라고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웹서버를 설치해서 서비스로 할 준비가 된 겁니다. IIS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웹서버고요. 리눅스 진영에서는 아파치와 같은 것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하는 역할은 브라우저가 요청하는 웹페이지를 서버 컴퓨터에서 찾아서 전송해 주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 웹서버라는 것이고, IIS는 그 웹서버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의 한 구체적인 상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지금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에 제 컴퓨터에 설치된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한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 컴퓨터에 접속해서 이 컴퓨터가 제공하는 파일들, 이미지나 웹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우선 콘솔을 킵니다. 콘솔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커넥트를 선택하시면 위에 보시면 퍼블릭 DNS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 퍼블릭 DNS가 우리가 생성한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주소입니다. 이 주소를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한다면 엔터를 당치면 웹페이지가 출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보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안은 뭐냐면 아무나 이 서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 아무나에 해당되는 것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고 그 인스턴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에서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퀵 런치 마이너스 11이라고 적혀있죠. 바로 여기에 현재 이 인스턴스에 적용되어 있는 시큐리티 그룹이 퀵 런치 11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인스턴스가 퀵 런치 11이라고 하는 시큐리티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퀵 런치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저 시큐리티 그룹의 방화벽 설정을 변경해주면 불특정 다수가 이 컴퓨터로 접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사용하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인스턴스가 속해 있는 시큐리티 그룹이 퀵 런치 11이잖아요. 그럼 이걸 클릭해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인바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인바운드는 바깥쪽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우리 서버로 접속을 할 때 접속을 하는 그것이 바로 인바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Create a new rule을 클릭해보시면 이 중에서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 통신규약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합니다. HTTP는 웹페이지나 또는 이미지나 동영상과 같은 것을 웹을 통해서 전달할 때 사용하는 통신규약입니다. 즉 HTTP라고 하는 형식의 통신규약으로 접근하는 사용자 중에 0000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게 되면 누구나 접속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다 IP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IP에 해당되는 브라우저만이 이 서버에 접속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보통 HTTP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페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보게 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0000이라고 적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dd Rule을 하게 되면 HTTP라고 하는 것이 80번 포트로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ply Rule Changes를 클릭하면 여기 추가한 내용이 실제로 반영이 돼서 우리의 그 URL로 접근을 하면 그 URL 서버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건 아까 보셨던 커넥트에서 봤던 Public DNS, 즉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상의 주소죠. 이 주소를 브라우저에다가 친 다음에 엔터를 땅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웹페이지가 출력이 되면 정상적으로 우리의 EC2 인스턴스에 설치되어 있는 Windows 2012에 IIS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EC2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Windows 2012 서버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IIS라는 웹서버를 통해서 웹페이지를 서비스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